오르골 난리 안 나요. 오르골 박물관 있어. 저는 오르골을 모아요. 여기 무조건이에요. 이건 진짜 강추해. 여기를 가려고 저 지역을 가고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나는 오르골 너무 좋아해. 진짜? 그런데 되게 3만 개나 있대, 여기. 3만 개나? 나 같은 사람들은 저런 데 가면 하루 종일 있어요. 다 음악 들어보고. 이거 정말. 이거 뭐야? 어떻게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아파된 거야, 생활을. 어머, 어머, 어머. 나는 지금 이거 그린 건 줄 알았어. 어머, 너무 예뻐. 어머, 애기야. 다 그렇게 당겨보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엄마한테는. 이렇게 다 들으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됐어, 다 당겨보는 게 좋지. 어머, 애기 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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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돌아가는 먹었잔. 커피잔, 커피잔. 하나 다 들었어. 우와. 이건 애들용이네. 이것도 돌아가나? 어, 이건 모가지 돌아가네. 어, 모가지가. 어우, 풍붓하네. 우와. 어, 어이. 그치, 그치. 이런 거지. 회전목마가 이런 정도로 살 수 없어. 정말 이건 남녀노소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보지 한번. 그래. 예쁜 거 하나씩 뽑기. 오키도키. 더 신중을 가해서 좀 올려야겠다. 연호야, 연호. 너무 귀여워. 연호가 돌아간다. 진짜 완전 좋아. 어머, 이건 사야 돼. 너무 귀엽다. 이건 사야 돼. 샀어요. 헤드조롱이 돌아. 엄마, 이건 사야 해. 유리도 예뻤단 말이야. 진짜 여성분들은 여기 가면 눈 들어간다니까. 아, 나는 화전은 여기 있을 거야. 예쁜 거. 너무 많은데? 오, 먹고 싶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간장 위에 착착착 찍어갖고 그냥. 이거 그냥. 먹으면. 먹으면. 대박. 저거 너무 예뻐져요. 이번에 이거야. 저거 너무 예뻐져요. 너무 예뻐져요. 너무 예뻐져요. 저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골랐어요. 나 골랐어. 나 골랐어.